내 손금에 있으면 재물은 대박나는 손금가지 손 가운데 손바닥 선이 하나만 있는 손 손 가운데 손바닥 선이 하나만 있는 손 최고의 손이라고도 한 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오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세계 인구의 1.5%만이 그러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학에 따르면 손 가운데 손바닥 선이 하나만 있는 손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매우 재능이 있고 재능이 있으며 훌륭한 사고력 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관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마음과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시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